3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이 요즘 사람들한테 하나씩 불러서 나 대표하는 거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대놓고 누가 하지 마세요. 너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묻고 다니는 걸까요? 그거는 뭐 거의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이럴 때 어떤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연임하면 어떻겠어요? 이걸 홍익표가요. 3일에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대표 연임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의견을 자기에게 물어왔다. 연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후임 당대표로 누가 오든 무엇인가 잘못되면 어차피 당의 최대 주지인 이재명 탓이라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직접 연임해서 대표로서 책임지는 게 낫지 않느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도 그럴 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다 예정해놓고. 이런 걸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답정 너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익표가 며칠 전까지 원내대표하고 이재명과 호흡을 맞춰온 사람인데 홍익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런 식으로 가서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얻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거론할 뭐가 없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제 이재명이 첫 번째 당선인 총회를 할 때 초선들에게 주눅 들지 말고 발언을 열심히 해라.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우리 초선들이 발언을 좀 덜 해가지고 왜 덜 하냐고 초선들한테 물어봤더니 선배들이 니들은 좀 조신하게 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조언을 듣고 가급적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있었다. 그런 답이 돌아왔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다. 열심히 그냥 소신과 개혁적인 특히 개혁적인 개혁적인군요. 그렇죠. 개편적인. 그런 거는 서듬지 말고 해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초선들 앞에 놓고 나 연임하면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초선들이 뭐라고 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마오저뚱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약진운동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2선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감아보니까 자기까지도 이제 뭔가 좀 물리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결국 이제 홍의병들을 앞세워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독재가 사회상 이제 완전하게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이게 참 역대 야당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ys나 dj dj 같은 경우도 작전상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기택한테 물려주고 외국 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물러가기도 했었는데 오로지 이재명은 이제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을 놓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효능감을 느낀 것 같아요 . 그럼요. 왜냐 자기가 이제 당권을 잡아보니까 공청권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의 당을 전체를 다 동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있을 이런 모든 어떤 이 당에서의 어떤 위험을 당을 전체를 방탄으로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효능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 민주당은 사실상 어떤 뭐 정당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의 친위부대 이걸로 이제 전부 다 만들고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초선 들 친명초선들 이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이제 대리인을 당대표로 내세우고 이재명이 뒤에서 수렴 청정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안 할 거라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작년 10월에 그 유창훈이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결정문에 보면 공당의 대표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국회의원 이라면 뭐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도 풍기거든요 . 그러니까 이제 1당의 대표인데 앞으로 지금 저 6월 7일 날 이화영 쌍방울 대북 불법 품금 관련해서 유죄 가 떨어지면 이재명이 어떤 이제 그 사법적인 압박을 받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절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원내대표 박찬대에 이어서 당대표 이재명도 이제 추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모든 추대 이제 경쟁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적 경쟁은 사라지고 있다. 원내대표에 이어서 당대표도 추대를 한다면 이 당은 이미 민주적 경쟁이 사라진 그런 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이게 뭐예요 북한 조선노동당의 구호입니다. 이재명이 결심하면 또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저기 당론 정해지면 무조건 따라라. 물론 뭐 그냥 양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렇게 무슨 전제를 붙였지만 그게 뭐 그냥 하는 소리고 그냥 하는 소리고 당론 정해지면 무조건 따라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당이 됐어요. 일당 독재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 1인 독재가 되는 거죠. 우리 야당 사회에 참 보기 드문 정당의 형태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직 이재명 1인의 어떤 정당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을 좀 아끼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조금 뒤에 물러서서 대권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왜냐 이 3년 동안 앞으로 남아있는데 이때 동안 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절대적 지지름을 팔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사고를 칠 텐데요. 그런 사고 치는 게 모두가 다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로 다 떠넘겨질 것이다 라는 문제.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전면에 내서 싸워가면 국민들에게 이제 피로감이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부터 사실 대선 패배 이후에 5년 내내 그러니까 본인이 앞에 나가서 지금 싸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단식하고 뭐하고 아마 저는 아마 22대국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 그렇게 하다가 무너지면 이제 당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어떤 뭐냐면 너무 1인에게 집중되다 보면 당의 생동력이나 그런 것 없이 한 번에 훅 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물러서서 뭔가 어떤 대권 행보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좀 그동안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순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게 필요한데 너무 전면에 나서다 보면 이게 결국 국민적 실망감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일리 있는 조언 이고요. 우리가 무슨 뭐 이제 투자할 때도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잖아요.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고 뭐 좀 남아서 이게 나누어서 분산 해서 그다음에 위험을 좀 분산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정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보자고요. 국회의장 후보로 나온 추미애가 이재명 연임에 대해서 당의 구심점은 늘 유력 대권 후보였다. 이재명이 돼야지 이 얘기한 거예요. 조정식은 뭐라고 그랬느냐. 대표 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 지고 있다. 정성은 뭐라고 그랬느냐.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다. 이재명 연임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연임을 합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장은 사실상 이재명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맞아요. 이재명이 국회의장을 뽑는 거예요. 이재명이 국회의장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앞으로 모든 행동거지의 기준은 명심이 무엇인지 명심을 보고 명심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명비의 첨가를 내가 어떻게 불러서 국회의장 자리도 따내고 원내대표 자리도 따내고 필요하면 코딱지 이상의 것도 해 주고 파주는 거 이상의 것도 해 주고 그것도 이제 상임위원장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또 치열한 경쟁에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그냥 코딱지 아니라 별거라도 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22대 국회에 들어서면 민주당의 의원 개개인은 안 보일 거로 보입니다. 의원 개개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오직 이재명 한 사람만의 어떤 말 한 사람만의 결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러다가는 아마 민주당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어떤 정치 역량을 뭔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역으로 만약 민주당이 저렇게 어떤 일당으로 단일 지도체제 간다고 그러면 반대로 여당은 어떤 집단지호체제라든지 좀 다양성을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갈 경우에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민주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작전이야 전략 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의견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 세팅할 때 두 가지를 바꿔야 된다. 이제 100% 당심해서 민심도 한 절반 정도 반영하는 물론 이제 역선 딱 방지 조항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유승민이 당대표 되어서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러 냐는데 저는 제가 이제까지 뭐라고 할까 감각으로 봤을 때 그럴 일 그렇게 역선택으로 무슨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지는 없을 거라고 감히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일 지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치는 상대 상대성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성이에요 모든 게 정치는 그런데 한국정치의 비극은 누가 누가 더 잘하나 게임이 아니라 누가 누가 덜 못하나 게임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저렇게 그냥 그 1인 집중으로 이제 갈 때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은 그 집단지조 체제로 이런 다양성에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물론 이제 거기서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되죠. 맞아요.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속에서 그 다양성 통일성과 다양성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여준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이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그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저는 이제 이렇게 이재명에 있는 민주당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측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들은 아마 다 예견이 되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온갖 아마 이제 특검들을 할 것 같습니다. 뭐든지 특검으로 해서 본인들이 힘자랑을 해야 그래야 굴러가는 정당 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게 이제 제대로 굴러 가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계속 강경투쟁을 해야지만이 그 대우 가 유지가 되는 그리고 이제 이 정당이라는 게 예전처럼 무슨 당원 인가 이런 사람들의 영향보다는 정말 극렬화된 어떤 개딸 거기에 어떤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좌우된다 그러면 그 의견들을 조금 어긋난다 그러면 아마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야 이거는 정말 이 너무 심각하구나 저는 이걸 이제 그 대의민주주의 가 아니라 sns 민주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냐면 결국은 일부 강성화되고 극렬화된 이 개딸들이 정말 몸통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아마 민주당에서 있을 겁니다. 제 의견에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반대급부로서의 어떤 이 당에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비교 우위로 해서 역시 저당을 해야지만이 안정적이고 어떤 이 다양하게 확보될 수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좀 내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비교 우위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오히려 위기이지만 위기의 기자는 또 기회의 기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렇게 1인 정당 4당으로 돼가고 있는데 이 보면 이 공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붕당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붕당이라는 표현들이죠. 막 끼리끼리 그냥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 집단이 어떤 그 당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거를 이제 붕당 이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 1인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거의 조선노동단 수준의 1인 정당이 돼버렸는데 이게 오히려 국민의 힘에는 기회다. 이걸 어떤 식으로 좀 국민들에게 좀 호소력 있게 차별화할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좀 시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급부로 국민의힘도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